중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갱년기인데요. 체내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이상 변화를 겪게 됩니다. 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상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갱년기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미래아이 산부인과 류지원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갱년기, 사실 저도 나이가 들면 겪게 될 것이고 아마 여성들이라면 꼭 거쳐야 할 통과 의뢰처럼 여겨지는데요. 우선 갱년기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갱년기는 나이가 들면서 난서도 함께 노화가 되고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배란과 여성 호르몬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흔히 폐경 또는 완경이라고 하는데요. 대개 임상적인 증상으로는 1년 동안 생리가 없다. 그럼 우리가 폐경이 되었구나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폐경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폐경이 되기 약 3, 4년 전부터 급격하게 호르몬이 감소가 되는 시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임상 증상으로는 주로 생리 주기가 갑자기 불규칙해지는 그런 시기가 나타나면서 그때 여성 호르몬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를 우리가 폐경 이행기라 부르고요. 결과적으로 갱년기는 폐경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폐경 이행기와 폐경이 이루어지는 폐경 시기를 통틀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한국 여성의 평균 폐경 나이는 약 만 49.3세이고요. 폐경은 대부분 유전적인 요인으로 결정이 됩니다. 뭐 초경이 빠르다고 빨리 되는 건 아니고 과거 배란 횟수와도 관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흡연이나 무리한 다이어트 또 난소 절제술을 받은 경우에는 배경이 조금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갱년기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여성이라면? 네. 다 옵니다. 그렇군요. 나는 갱년기가 없어가 아니라 갱년기는 누구한테나 있는 과도기인데 그 정도가 개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누구한테나 온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제 갱년기가 오면 호르몬의 변화로서 신체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추워졌다가 더워졌다가 반복한다거나 아니면 잠이 안 오는 불면증을 겪는다거나 이래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나요? 급격히 여성 호르몬 농도가 감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첫 증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안면홍조와 야간 발안입니다. 이제 뇌 시상하부에는 체온을 조절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곳에 작용을 하던 여성 호르몬 농도가 갑작스럽게 낮아지게 되면 비정상적인 체온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애기치 않은 순간에 이제 열이 나게 되는데요. 주로 심장보다 높은 얼굴과 목에 전신적으로 열이 나면서 또 혈관이 확장되는 안면이 홍조가 띄는 안면홍조 증상이 나타나고 그 열을 보상하기 위해 땀이 나는 야간 발안 증상이 동반이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의 약 50%에서 갱년기에 이런 증상을 경험하게 되고 이들 중 20%에서는 이런 증상이 매우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오면 밤에 땀이 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지속적인 수면장애 그리고 이는 불면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우울감과 피로감, 권태감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기억력 감태가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뇨생식계 증상도 쉽게 이완이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비뇨, 소변 절박 증상 등이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개인마다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갱년기 증상 중에 불안이나 우울감 같은 심리적인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갱년기를 제2의 사춘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정서적으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약 20에서 많게는 50% 폐경 여성에서 이런 심리적 우울감과 불안감을 호소하게 되는데 그 중 가장 흔한 증상이 우울감입니다. 우울감의 증가가 되는 이유는 여성 호르몬 농도가 떨어지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보다는 여성 호르몬의 농도가 떨어지면서 다양한 신체 변화가 오는데 이로 인해서 2차적인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의도하지 않은 순간에 얼굴이 붉어지거나 땀이 나는 증상은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또 전체적인 호르몬 농도 감소로 인해 의욕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무기력감을 많이 호소하게 되고요. 노화가 가속화되는 첫 신호탄이라는 갱년기에 대한 의미가 편견이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갑작스럽게 발생하면 일상생활을 하기도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이런 갱년기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갱년기가 됐지만 갱년기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증상입니다.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사회생활이나 기본적인 본인 생활에 큰 변화와 불편감이 있지 않다면 건강한 식생활이나 적극적인 운동 등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 호르몬 농도가 떨어지는 걸로 인한 증상이 개인 생활에 어떤 불편감을 많이 느끼게 한다면 대인 생활에도 대인관계를 회피하게 되거나 사회생활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호르몬제를 먹는 방법을 이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약을 먹으면 이거에 따른 부작용과 주의점이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따라서 여성 호르몬으로 치료를 하게 될 때에는 그 여성 호르몬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타깃기관이 되는 자궁과 유방에 질병이 있거나 어떤 의심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약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또 약을 먹는 동안에도 자궁과 유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성 호르몬제가 대사가 되고 그와 관련되는 일반적인 혈액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간기능 검사와 지질검사 등을 평가를 하면서 호르몬제를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약을 먹으면서도 그 약에 대한 반응이 과연 이제 얼마나 좋은지 나한테는 잘 맞는지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자궁과 유방 그리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또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몸의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갱년기 약이라고 하죠. 호르몬제제를 좀 주의해서 섭취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게 좀 유방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가장 크게 가장 흔한 질문이긴 하는데요. 실제로 여성 호르몬제에 들어가는 에스트로젠이 자궁 내막을 증식시키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프로게스테론 제재가 꼭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프로게스테론 제재의 종류에 따라서 유방암에 따른 위험의 발생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물론 호르몬 육법과 유방암과의 관련성은 현재까지에도 다양한 이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주로 새로운 병변이 생겼다 라기보다는 현재 내가 몰랐지만 가지고 있던 기존의 병변이 조금 더 커지는 쪽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도가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실 유방암에 있어서는 비반이나 가족력에 의한 발생 위험보다는 호르몬제에 의한 위험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방암에 관련돼서 걱정이 되신다면 에스트로젠과 프로게스테론이 복합 제재를 5년 이상 장기 투여할 때에는 꾸준한 검사와 함께 5년 이상이 되는 시기에 다른 프로게스테론 제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유방암에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는 대체 제재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약으로 상의해서 치료를 이어나가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여성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이었다면 남성으로서 궁금한 게 남성도 갱년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성 갱년기는 어떤 건가요? 여성은 전체적인 노화에 따라서 여성 호르몬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의 없는 상태가 되지만 남성의 경우에도 남성 호르몬의 감소가 일어나게 되고 실질적으로는 30대부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점점 감소를 하게 돼서 50대에 이르면 개인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약 30에서 50% 정도의 호르몬 농도가 감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호르몬 농도가 감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로 나오는 증상은 성생활과 관련된 성욕의 감퇴가 되거나 발기부전 아니면 성생활 횟수가 감소가 되는 증상 등이 많이 나타내게 되고요. 이 외에도 남성에서도 마찬가지로 무기력감과 우울감, 불안감, 만성 피로,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런 증상이 걱정이 되고 의심이 된다면 이제 다른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농도를 체크해서 갱년기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약 3.5nmgmL 이하면 의심을 해볼 수 있고 그 수치가 3.0 이하가 되면 남성 호르몬으로 치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남일이 아닌 게 저희 아버지도 요새 떨어지는 낙연만 봐도 우울하시다고 여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네요. 개혁기가. 또 요새 최근에는요. 폐경이 빨리 찾아오는 조기 폐경 이 수치도 좀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조기 폐경이랑 폐경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흔히 나는 만 49세가 평균 폐경 나이라고 아는데 46세에 폐경이 됐네, 45세에 폐경이 됐네 그럼 내가 조기 폐경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조기 폐경은 만 40세 이전에 6개월 이상 월경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통계적으로 40세 미만 여성에서 약 1%, 100명당 1명 그리고 30세 미만의 경우는 1000명당 1명의 비율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유전적인 요인이나 자가 면역 질환과 관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난소에 감염이 있거나 방사선 노출, 난소 절제술과 같은 외인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기 폐경은 미리 진단하기는 힘들고 증상이 나온 후에 후행적인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폐경 호르몬 수치를 통해서 폐경이 됐고 조기 폐경이 됐다고 진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남들보다 폐경이 너무 빨리 된 거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농도 감소는 몸 전반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평균 폐경 나이인 만 49세까지는 호르몬제를 통해서 보충을 해주는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갱년기를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잘 극복하려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갱년기에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갱년기가 젊음이 끝났다, 큰일 났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신호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성의 경우는 특히 갱년기를 전으로 뼈의 노화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뼈의 노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칼슘과 비타민 D의 섭취 그리고 적절한 운동과 검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서적으로도 많은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거를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대화를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 너무 힘들고 일상생활에 저해가 일어난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적절한 검사와 함께 호르몬 치료를 병행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가족들이 함께 있으면서 관심 갖고 좀 더 지켜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아이산부인과 류지원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